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제가 또 책을 많이 쓰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많이 안 읽습니다만 옛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은 그런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문제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도 한번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심심치 않게 이제 독서 코나도 하나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올바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반듯하게 올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크게 참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이 좀 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의라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12, 13년 전에 제가 이제 50대 초협에 들었을 때 서양 고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쓴 오래간만에 이런 책을 보니까 그때 이런 책을 어떻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0대 초반에 썼으니까 힘이 있을 때죠. 그때는 고전강도 한 5권을 썼는데 소크라데스와 플라톤에게 다시 정의를 묻다.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 책도 소개하고 다른 사람 책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데스 사이에는 4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가 소크라데스와 나이가 60세 플라톤의 나이가 20세 한 40년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사람이 서성과 제자 사이를 유지했던 기간이 한 8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든 서양 고전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갈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스 로마 계열이 있고 하나는 유대 계열이 있는 거죠 유대 계열은 주로 성서 성경 그 다음 탈무도 그런 계열이고 이쪽 계열은 이제 이런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데스의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죠 기원전 대개 5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소크라데스는 기원전 470년에 399년 한 5세기 4세기 무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플라톤이란 두 분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정의라는 것이 뭔가 정의라는 것이 뭔가 저는 정의를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올바름 영어 표현은 justice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뭐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정의가 어딨냐 내 안께 이기면 정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기나 도덕질 좀 하면 어떻냐 남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원전 4세기나 5세기 무렵에 인간들이나 지금 인간들이나 아이패드 쓰고 뭐죠 뭐 아이폰 쓰고 갤럭시폰 쓰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의 심성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대적 가치를 주장했던 그런 소피스트 괴변론자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소피스트 가운데 트라시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데스 앞에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아니 정의가 별 게 있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심샌놈의 이익이 정의지 딴 거 없다 심샌놈이 나서가지고 법 만들어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라 이게 정의지 딴 거 없다 그래서 이 트라시마스라는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강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을 제정한 다음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범죄인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이익이 되는 일이 곧 정의다 여러분 이 문장 보면 대한민국 생각 안 납니까 난 대한민국 생각이 나거든요 선거에서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내리면 너희는 그냥 입 쳐 닦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꼭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이나 정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심샌놈이 일기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한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소크라데스가 트라시마스라는 소피스트 궤변론자를 나무라면서 소크라데스다운 정의론이 나오죠 이런 정의론을 우리가 뭐죠 세상에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은 없다 상대주의적 관점의 정의관을 슬퍼하는 것이고 소크라데스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순한 것도 있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있고 절대적으로 뭡니까 올바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라시마스라는 양반이 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라는 것이 각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률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정책의 경우는 민중중심의 법률을 제정하고 참주정책의 경우는 참주중심의 법률을 제정하며 그 밖의 정치행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한 뒤에 곧바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야말로 피지배자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선언하고 이걸 어긴 자를 법률 위반자 부정한 범죄인으로 처벌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그런 내용이죠 지배계급이 자신들이 뭐죠 이익에 충실한 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걸 그냥 피지배계급 백성들한테 뭐죠 그냥 강제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그런 피지배계급이 있으면 뭡니까 그냥 감방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선관위가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다 합리화시켜주는 일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투표지에다가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으로 찍지 않더라도 다 오케이 다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돼버린 세상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겁니다 지배계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민이 없어진 겁니다 지배계급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다 범죄자로 몰아버린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투라시머스라는 자가 소피스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데스의 이름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이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어떠한 기술이나 지배도 자신을 위해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배받는 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면 한사의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크라데스의 멋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국회의원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게 정의가 아니고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든 던지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다는 것이 누구 이야기입니다 소크라데스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나 통치도 다스림을 받는 쪽에 이득을 제공해야 바로 그게 정의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허황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온갖 종류의 뭡니까 억지와 주장이 난무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옳은 것과 바른 것과 훌륭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왜 다루겠습니까 그 열망이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이 옳은 것 옳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듯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뭡니까 거짓되고 사악하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짐승과 금수와 다른 것은 가슴에 훌륭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쿠라데스가 정의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자의 이익이 아니고 지배자의 정의라는 것은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국회의원들아 들으라 너희들의 정의라는 것은 너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토라시마스라는 이름도 소피스트 이야기와 소쿠라데스 이야기는 너희들의 정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표를 던져줬건 던지지 않았건 간에 다스림을 받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위한 것이 정의라는 거잖아요 50대 초반에 썼던 그런 서양 고전을 다시 보면서 세월이 한 십몇 년 흘렀는데 정의라는 것은 강자가 누군가에게 귀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선함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수와 다르고 짐승과 다르고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의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말라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아름다움과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배자라는 것에게 지배자의 이익이 누군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뭔가 국회의원들의 정의가 뭔가 정진석의 정의가 뭔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데스 왈 지배받는 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 지배받는 자의 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천 년 흘는데도 불구하고 소크라데스 왈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우려하게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것이 정의다 이야기죠 사업가들은 정의롭게 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소크라데스 이야기를 좀 더 풀어 설명했습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훌륭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입니다 이것은 소크라데스가 정치참여에 목말라는 젊은 알키비아데스에게 지도자로서의 정치가가 갖춰야 될 등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는 것이다 지배받는 자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나오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여러분 친구는 젊은 날에 아주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고대 아데네에서 여러분들 아주 인기를 끄는 그런 잘생긴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데네라는 그런 국가를 반영을 하죠 반영을 하는데 하도 이러면서 정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까 소크라데스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치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데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다리에서 훌륭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좌파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좌익들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파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저것끼리 헤쳐먹으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한껏 발휘해서 훌륭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모두 지도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소크라데스가 기원전 40기를 사는 소크라데스가 정치하고 싶어서 안달 북달하는 젊은 정치 지망층인 알키비아데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멋진 이야기입니다 정치가의 임무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정의다 따라서 트라시마코스와 같은 그런 소피스트의 주장처럼 지배자의 이익이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죠 어머니의 의무이자 책임은 뭐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머니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죠 이렇게 맹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식충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기생충이 소크라데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소크라데스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치가는 해야 될 게 딱 하나단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각자가 자기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헬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도둑놈들이 온 세상에 덕실덕실한 그런 세상에 다시 고전을 여러분들 한 번도 제가 덜 추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치하는 놈들 함께 정의라는 게 뭐냐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치가의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자들의 이익이 정의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그냥 덕실덕실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뭐죠 중앙선거관련의 승관이 뭡니까 위탁관리를 마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뭡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자들의 사전투보를 계속 주물럭거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러면 되시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무는 사회 구성원들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돕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니까 뭐죠 인기가 속절히 폭랑하고 뭡니까 지금 뭐죠 엉뚱한 놈이 나와 가지고 당대표가 되게 또 날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박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쪽에 소란스럽지만 이렇게 독서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제가 쓴 글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쓴 글 속에서도 이렇게 근본 가치 핵심 가치를 한 번 정도 들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토는 정의를 다른 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은 선거 사물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물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각자의 직업 세계를 잘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이 그냥 정의로운 상태고 정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뭐죠 그게 부정의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부정의를 넘어서 정의로운 상태로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고전이라든지 다른 책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맹쾌하게 정리되시죠 그럼 정치가의 정의가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의 정의는 뭡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정의인 거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이 회사를 나가면 회사의 일일 것이고 집안에 돌아오면 가장이든 어머니든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최대한 훌륭한 상태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렵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납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검찰 덜락날락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리고 이 정의로움이라는 기치를 높게 세울 수 있을 때 저는 정치인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도 보면 저는 뿌리를 보게 되면 결국 정의로움에 대한 부분에 첫 단추를 제대로 못 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필귀정 사필귀정입니다 나쁜 짓 하면 나쁜 짓을 대로 받고 옳은 일 하면 옳은 일을 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설적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깔아뭉개면 그냥 다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국힘당 네 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지 않습니까 상록수님 말씀처럼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그냥 형통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에서 뭡니까 전혀 해야 되리라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했으니까 잘 안 돌아가잖아요 뻑뻑거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잘못하면 뭡니까 식물 대통령이 될 판이 튕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더라도 옳은 올바름 쪽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장기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당 네 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천하람인지 무슨 뭐 이준석도 뛰어나오고 안철수도 뭡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그래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움을 상실했을 때는 여기 정의로움이 뭡니까 사회의 구성언도로 하여금 각자 자신을 최대한 잘 수행할수록 돕는 것이 정의인데 그것이 삐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깔아뭉개면 내가 강자인데 너희들 할 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사달이 나잖아요 사달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혼탁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오른쪽에 서는 겁니다 오른쪽이다 올바람 쪽에 서는 거죠 그리고 선과 올바람이 그리고 훌륭함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진군하다 보면 중간에 뭐죠 비도 오고 뭐 눈도 오고 바람도 불구하겠지만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그냥 타협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악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가장 든든한 그런 보호막과 방어방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13일 날 이제 2권 3권 이렇게 나옵니다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구매가 돼야 그다음에 4권 5권 지방선거 6권 7권 4.15 총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비싸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의 길에 동참하신다 공 박사가 저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내가 직접 헌신할 수 없지만 동참하는 의미에서 책 구입이나 또 책을 이렇게 널리 확산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정의란 게 뭐냐 이야기죠 이제 강연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젊은 날 100여 권 정도의 집필을 하면서 훈련됐던 그런 책을 쓰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 젊은 날 여러분들 미국 유학을 통해가지고 숫자를 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책무감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 발표하는데 그걸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걸 알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밝혀가지고 범죄를 세상에 다 드러내고 그것이 말끔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데서는 거리에서 투쟁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입니다 책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 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를 마음껏 볼 수 있게 책에 박힌 것은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뭐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계속해서 한국의 그런 지방선거 총선 교육감선거 보궐선거까지 다 이렇게 하늘 아래 다 이렇게 까발겨가지고 이 문제가 말큼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의로움이 하는 것은 아름답거든요 윗선적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음섭하지 않습니까 숨겨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태양 안에 환하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공병호 tv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여정과 여행길에 동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